태풍 카눈 상륙을 앞두고 경상, 전남 등지 1만 300여 명이 사전 대피했습니다. 중앙지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 11개 시도 79개 시군구에서 1만 373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6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전남, 부산 등 순입니다. 통제 지역은 점점 확대해 도로 389곳, 둔치주차장 252곳, 하천변 499곳, 해안가 166곳 등이 사전 통제됐습니다. 지리산 등 21개 국립공원의 613개 탐방로와 숲길 전 구간도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비바람 역량으로 항공기 결항도 속출해 14개 공항 337편이 결항됐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이 거세진 가운데 여객선 98개 항로 128척의 운항도 중단됐습니다.